오늘 사온 오션펄치는 볼락의 한 종류라고 해요. 태평양에 사는 물고기로 살이 단단하고 아주 고급진 맛이 나요. 생선살만 손질해서 파는 제품이라 먹기가 아주 편리해요. 비늘이 조금 남아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손질해주세요. 비늘 보이시죠? 쫄깃쫄깃 다 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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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약간 심심하다. 오, 개운하고 맛있다. 오, 개운하고 맛있다. 오, 개운하고 맛있다. 오, 개운하고 맛있다. 음. 오, 개운하고 맛있다. 오, 개운하고 맛있다. 오, tweaks, hare estable. 오, 개운하고 맛있다. 다진 간장 다진 간장 다진 간장 다진 간장 와 맛있겠다 비릴줘야 하는데 담백하네 맛있어 비린맛 불닭 비린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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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하니 맛있겠다 음! 매콤하니 맛있겠다 ㅎㅎ vacant 먹으면 잘 어울리는데 배고파 ㅜㅜ 진짜 꼬들꼬들한데 되게 부드러워 양념도 괜찮은데?